공격 흠 아 옆에 옮고 있다 아싸 어그로 아 죽는다고 천장에 맞네 으어어 나 잠깐 이거 룬 같은데? 룬이야 먹어야지 검의 달인 어어 이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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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룬 하나 풀 수 있으려나 지금 80 어린 택도 없네 단검 룬 슬롯 룬 룬 하나 더 있어요? 없어 이제 떡이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건 부서져 있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건 부서져 있는 거 이건가? 숙명의 선구자? 아 저게 단검 룬이야? 목숨 걸고 먹어야 된다던데 목숨 걸고 먹어야 된다던데 어 으어 으 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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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유 아유 왜 너네가 싸워줘 단건문 그냥 하나 열까? 못참겠다 열자 단건문 하나 열고 아 집중같이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그치 지금 달려있는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49% 확률로 위에서 뛰어내려 적을 흡수하거나 낙인했을시 지금 이걸로 가자 흡수 없으니까 어 오케이 흡수 없 드레인 없잖아 지금 아 앞에서도 뭐 오는데 얘도 한방에 처리가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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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너지 마시겠다는 말 그들은 사기와 прочistic지 소금을 뿌린 잎에 들은 알지 heiten ... ... 잘 지내려고 지금... 무엇을 알려받아? 모든 모든 그녀의 죽으신 어둠을 지히 다가? 저거는... 고장, 지내대! 하자! 하자! 내가 죽을 수 없을 때 너는 없을 수 없을 때 바로 정신차리는 것만 바로 자기네 대장 뒷담하는 것만 공격이 가능하네 넌 어떻게 알을지 지금 어떻게 알을지 아아악 예 아까 만나지 않았나? 예 방패든 애 아니었어? 케라거드를 두려워해? 탈 것을 그러니까 아 케라거 특성 원거리 공격의 무적 추종자들이 많음 멍멍이 타는거 좀 찍어야겠네 타시경님 고마워요 여기 있을 것 같다 옆으로 내내 감사드립니다 화요일자를 듣는 곳이 없지 아 이쁘지 않았습니다 저는raction eso 하지만 당신은 이라도 찾을 것 같다 아 예에에이 will 제가 앞으로ров%, 너희도 prósg고 내가 도와줘 하나에이 이것두기В아없어 어.. 이 놈 봐라 친한 척 하네 야 아.. 우욱미를 앞에서 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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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몬 정 plupart 그러면 네가 지원해줄게 도와 Husk 뭐야 방패병은 앞에 있는 적들이 공격을 막아주지만 반드시 뒤를 노려야 합니다 뛰어넘어서 뒤를 공격해야한다 그렇게 어 야식들이 야 쟤 지금 나랑 같은편 아닌척 하는거냐? 어어어어 어허 어 어 개쎄 저 형샷 저 형샷 야 야 어 어 나 죽겠다 안 돼 안 돼 거기 안 돼 거기 거긴 안 돼 이 자식아 어 오 오 고기 안 돼 이 자식아 오 와 왜 왜 고마울 응 그렇군 다시 가자. 사이버가 부족한 계획을 했다. 멋진 계획. 너 죽으면 내가 기다려야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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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고? 알았어요. 여기에서 가만히 기다려. 어차피 너도 걸리면 죽은 목숨이야. 넌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어디서 왔어? 겨우고? 나는 다행인 무고신들. 뭘 원하는 건가요? 몇 가지 없을까? 몇 가지 수업이 많죠? 몇 가지 수업이 많았죠? 몇 가지 수업이 많았지만 몇 가지 수업이 쏟았다. 그리고 경기간이 다행이들. 그치? 몇 가지 수업이 있는지? 어디에 나가? 이쪽으로 올라갈까? 이쪽으로 올라가자 어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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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고로스였네 설마? 어디야 포장입니다 앉아 장 플러스였라 설치 오랫동안 별집이 있으면 안 들키고 가는 미션이니까 우리 아까 이거 해지한거죠 여기 탑은 별집이요 암살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암살을 하는게 좋아 너야? 아 너였어? 마운티드 비스트 피니셔로 즉사시킬 수 있음 캐러거들을 두려워함 아 이거 배워놓을걸 아 이거 배워놓을걸 너무 아쉽다 안배웠거든요 아직 아 캐러거를 풀어놓아 공포에 질리게 하십시오 이거 이거 어빌리티 포인트가 없네 캐러거를 어떻게 풀어주지? 우리를 활로 쏘라고 아 걸렸지! 걸렸지. 걸렸지. 아주 약해졌구만. 아주 약해졌구만! 아주 약해졌구만! 아 하나 풀자 여기서 흰 팔자리 브로그 쌍둥이 얘 풀까 얘 풀자 얘 얘 얘 그래 이따가 뭐 이따가 뭐 도움이 되겠죠 가버렸 전투보고 어 아 얘가 그거야 얘 방금전에 나 따라오는 애 아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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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은 다 찍었고 어? 보상이 또 됐네? 아 아니구나 다시 돌아오는거 보소 나아 새로운게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야 이게 서브퀘스트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거를 모으는게 중요하네 유물 이런게 꽁이잖아 그치? 꽁을 일단 먹어야 돼 결정도 못받을 수 없는거 얘금만 그럼 뭐야? 그럼 저에게 전원이게 만나면 물건을 charge 뭐ющ?, 아, 쏠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흠, 흠 요론벅 이 녀석이 이 녀석 이 녀석들은 퀄리스도 효과적입니다 이 우룩은 내 형님의 흉내들이예요 여기서 얘네를 좀 풀어주라 그러는데 뭐... 내가 왜 해야겠어? 아 탑승 펫을 만들어야 된다고 네? 해볼까? 아... 딸리네 엘프 샷이 없네 야 나와봐 나와봐 아 저기 안들어있잖아 뭐업 오우UI 주변 X를 누르고 공격 Y를 눌러서 물리기 공격 조줌 모드 에이 죽어 볼까? 아 이렇게 누가 경고를 울려 누가 와 짱째 와 짱쎄 짱짱쎄 야 짱쎄 와 올라가기도 해? 아니야 잠깐만 이리 와 야 어디가 이리 와 우와 야 야 오케오케오케 일단 숨자 숨어있다가 오자 와 짱좋네 이뻐 우리 친구들이라고 또 안 건드린다 얘네가 친구인줄 알고 여기 있잖아 와 여기 있으면 애들도 못와 오크들도 못와 얘네랑 같이 있으면 오크들도 못와 다 좋아 다 다 지배하자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뭐 세마리 데리고 다닐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한마리만 데리고 다니는거잖아 어차피 뭐 의미가 없지 어어 어어 뭐하지? 뭐하냐 메인 미션 갈까? 메인 미션 하나 서브 미션 하나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으라나 메인 하나 서브 하나 이렇게 요거 요거 먹을까 이실딘? 이실딘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손으로 어? 너무 높은데? 50 에이드 됐고 이런 거 먹고 다니는 게 꿀이야 그 다음에 이거 할 수 있으면 하자